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지읒받침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한글 단어를 보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 다, 갓다 맞, 다, 맞다 낫, 다, 낫다 늦, 다, 늦다 잇, 다, 있다 잇, 다, 있다 낫, 낫 빛 빛 빛 젖 젖 찾, 다, 찾, 다 찾, 다 찾, 다 다 갔다 찾다 빛 빛 부딪치다 젖 젖 낮다 낮다 맞다 맞다 늦다 늦다 낮 낮 오늘 공부한 단어는 지읒 받침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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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